자, 오늘은 2일차입니다. 반도네온이 점점 늘어나는 마법을 보고 계십니다. 아, 덥네요. 유일한 선풍기. 오늘은 화요일이라 대부분의 연주자들이 오는 날입니다. 후아노세 모살리니도 오늘 오고요.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만. 이 반도네온은 발타자르 에스토리라고 아르헨티나에서 반도네온. 새 반도네온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반도네온이고 원래 처음 주인은 빅토빌레니아라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파리에 거주하는 반도네온이 있을 거였는데 현재는 2번 한이 소유하고 있는 악기입니다. 이 악기의 지금 문제점은 요기랑 요기 고음 쪽에서 미세한 잡음이 들려가지고 그걸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. 악기의 그래도 장난 아니다. imb 아이 피우시는 피우시나 ¡ 알 Johnny 응 네 왼손 principe 이 반도네오는 이제 불가리아에서 온 스토이안의 알프렛 아놀드 반도네오입니다 이 반도네오는 굉장히 상태가 좋고 카스텐이라고 독일 사람이 전체 수리를 다 났긴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수리를 맡기로 갔다 놨고 또 아까 이태리 아저씨분이 이 알프렛 아놀드 초창기 모델인데 CER 넘버가 500번대 이 반도네오는 꽤 많은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한 적이 없어요 요것도 수리를 해야되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저거 하나 수리하고 그 다음 요거를 오늘 하도 좀 거의 할 것 같습니다 어? 어? 조금, 생각해보는? 네, 네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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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프란세스코 라는 이탈리아 분 반도네온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프링을 전부 다 새 걸로 교체할 거고요 여기 녹슨 오래된 스프링을 새 스프링을 교체할 거고 그 외에 뭐 여러가지 수리를 할 거고요 좀 전에 이제 미드코 라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네니스트 그러니까 이제 프로페셔널 반도네니스트가 이제 이 반도네온을 약간 조율이 틀어져서 그 몇 개의 음을 조율해달라고 부탁하고 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게 끝나면 할 거 같고요 이제 몇 대가 반도네온 몇 대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이본누랑 스토얀 두 명 반도네온 수리가 끝나서 가져갔고요 아마 오늘 이제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와서 반도네온을 막기고 갈 거 같습니다 앞으로 한 두 세명 그러면 다시 일을 하러 가죠 화이팅 예 방금 전에 또 한 명이 와서 반도네온을 주고 갔습니다 이 친구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이그니아슈 한 친구인데 젊은 친구예요 이 반도네온은 갈반 따샤르 갈반에서 사가지고 카를로스 큐비치가 3년 전에 조율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끼 상태는 뭐 그저 그 뭐 적당한 정도 뭐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은 매우 노멀한 상태인데요 안에 부품들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어서 교체하고 조금씩 이제 약간의 미세한 조정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는 이제 이 한쪽은 다 오른손은 스프링을 다 교체하고 텐션도 조절해서 오른손은 거의 마무리 됐고 왼손은 이제 해야되고 미르코고 하고 이그나시우고 하면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오늘 저녁에 이제 여기는 나라가 더워가지고 저녁밥을 거의 한 밤 9시에 먹습니다 그때 이제 선선해져서 오늘 밤 9시에 이제 마이스토로 후아노세 모살리니가 도착을 하고 여기 마스터 클래스를 듣는 모든 반도네오니스트들이 함께 저녁을 먹을 거예요 한 14명 15명 예 그때까지 작업을 하고 저는 저녁을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예 teach 라고 그렇지 그랬는데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같이 저녁을 먹고 다같이 아니죠 저 혼자 빨리 먹고 와서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빨리 많이 해놔야 내일부터 행사가 시작이다 다들 연습해야 된다고 빨리 해달라고 난리라서 해야죠 어디있습니다 오늘 밤샐지도 모르고 여튼 고고보시죠 아멘 아니 난 아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,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35분입니다. 요거는 거의 한 80% 정도 했고, 미르코과는 아직 시작 안 했고, 이그나시오과는 거진 다 했습니다. 이게 메카닉이랑 버튼 교체랑 부품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 좀 걸리네요. 예,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, 결국. 끔찍하네요. 하여튼 오늘 바짝 밤을 새서 악기를 빨리 쳐내서 내일은 좀 여유로운 화욕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현재 시간은 아침 8시입니다. 미르코과는 수리가 끝났고요. 이그나시오과도 거의 끝났습니다. 버튼 본드만 마르면 마무리할 거고요. 2압기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리드플레이트를 인틀 새로 붙이고 조율만 하면 되는데 그게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. 오늘 안으로 끝내야 합니다. 결국은 밤을 새웠습니다. 예, 하면 됩니다. Just do it.